제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뭐 교회에 가서는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이제 간증집회에 가본 적이 있고 이제 뭐 대학교에는 이제 기업특강들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섬기는 고아들, 거리아이들하고는 대답을 참 많이 해서 그런 경험은 있는데 이렇게 주일예배 때는 제가 선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면 끝에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들꽃마을의 거리아이들하고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초청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을 해주는데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거리아이들이라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애들인데 이제 걔네들하고 이렇게 처음에 2번, 3번 했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힘들어하고 또 아무래도 제가 기업 대표고 또 자기들 후원자이기 때문에 잘 듣는 척은 하지만 얘네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코스닥 회장일 때 그거가 있었어요 보면 그 어떤 어린아이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소아마비였는데 이 소아마비를 끝까지 병을 치료해 주고 그 소아마비의 꿈이 소방관이었는데 소방관이 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누가 남을 섬기고 도와주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크게 배워서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실천한 게 우리가 어린 날 애들을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애들을 부모가 없으니까 선물을 사줬는데 선물을 사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걸 사줬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애들이 어떤 애는 뭐 좋아도 하지만 어떤 애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선물을 사줄 때도 우리가 애들한테 다 써서 내라고 했어요 보면 한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써서 내라 했더니 나이키 신발도 써내고 등산복을 또 써내기도 하고 어떤 애는 기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트북이 비싸니까 중고 노트북 심지어는 해외 직구까지 달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80명에서 100명 정도 사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걸 다 사주려면 그 중에서 제일 복받은 친구가 노트북 사달라는 친구인데 저희가 거래하는 컴퓨터 회사에게 이러이러한 어린아이가 이런 15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을 하나 달라고 한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잘 듣더니 새 걸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횡재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애들한테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보다는 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고 나서 애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직업에 관해서 이렇게 써서 질문을 써서 보내라 했더니 처음에는 질문이 뭐 4개 5개씩 해가지고 200개까지 와서 사실은 3시간이나 했는데도 반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3시간 하는데도 애들이 졸질 않고 또 애들이 핸드폰도 안 하고 참 잘 듣더라고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아 애들도 자기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려운 게 실로함 우리가 이제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데 한 20명쯤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데 애들이 와서 항상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코멘트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뭐 전화 도와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몸둘팔을 몰라가지고 야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하고 나서 그날 한 2시간을 전했는데 애들이 반응을 안 해 왜냐하면 안 못 보는 애들이 퍼펙트 블란드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없더라고 그때 또 느낀 게 아 얘네들한테도 그럼 한번 자기가 질문서를 내보라고 할까 해가지고 이제 질문서를 보냈더니 한 30개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질문서 가지고 했더니 그 얼굴 표정이 전혀 없는 애들이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 그때서부터 아 이게 굉장히 참 귀한 방법이구나 소통하는 그래서 또 한 번에는 인천에서 비즈니스 모임 큰 모임이 있다 거기 있는 CEO들이 이제 한 100명 오신다 그래서 그쪽도 슬쩍 그냥 미친 척하고 질문서 내보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섯 개만 내가지고 그런 질문하면 안 간다고 했더니 한 30개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쭉 대답해 줬더니 거의 뭐 11시에 끝났는데도 아주 거기 같은 CEO들이고 또 같이 기업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CEO면서도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가느냐 하는 가정사 이야기도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뭐 굉장히 당혹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화하면서 아 이게 참 우리가 어디 나가서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좀 질문과 대답을 하면 참 귀한 시간이구나 해서 오늘도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캠프별로 이렇게 질문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제가 삶에 대한 간증도 섞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0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 기업 운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지켜갈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크리스찬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 저는 뭐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제가 이제 82년도에 소망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27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사실 뭐 이렇게 기업을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자 그러기에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언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냐면 그 2004년도 저희 암호호텍이 2003년도 8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는데 상장을 하면서 저는 뭐 기업을 항상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기술 개발했지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는 알 수 없었는데 코스닥에 상장하다 보니까 시가 총액 이런 게 나오더라고 시가 총액을 봤더니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핸드폰 관련지로 분류돼서 굉장히 주가도 높고 시가 총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앉아서 돈은 만져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기업 가치가 그렇다고 남들이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2004년도에 보면서도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1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도소매상까지 다 집어넣게 된 8년 어떻게 보면 기업은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데 저도 그런 두려움이 지금 이렇게 회사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 하는 마음에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2004년도에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제 시간 나서 교회는 꼭 갔고 또 성경책도 많이 읽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좀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좀 준비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2005년부터 1년간을 아침마다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점 회계도 많이 하고 또 지은죄도 예수의 십자가로 비로소 깨끗한 물 좀 얻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여간 1년을 기도하는데 참 그 마귀와의 싸움이 컸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떨 땐 주기도 문만 한 3, 40번 외우고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많아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이왕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가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5시 일어나서 가서 30분 말씀 듣고 30분은 큐티하고 한 시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죠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 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이런 걸 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어려운 이웃을 제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을 만날 시간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별로 안 와서 저는 뭐 소년소녀가 가장 높게 되거나 뭐 그런 자그마한 동아일보 지원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이웃들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게 계속 어려운 이웃들이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임마누레고아원도 연락이 와서 건축 헌금도 지원해달라고 또 얘기도 오고 또 두리아나에서 두리아나는 청기현 목사님이 하는 탈북자 교회인데 거기서도 또 지원해달라고 오고 또 들꽃마을이라고 김현수 목사님이 하는 이 거리아이들 그룹뿐인데 거기서 지원해달라고 오고 또 신로함의 김선태 목사님이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그동안 한동안 20, 30년 몰랐는데 또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또 그분한테 갔더니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총재를 맡으라고 그러고 뭐 또 아주 후배가 됐는데 중증장애인이 돼가지고 구로동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또 새로운 용기를 갖고 또 새 인생을 사겠다고 하여간 제가 놀랄 정도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땐 조심하세요 보면 그냥 막 넘치스럽고 넘겨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봤더니 거리 처음에 고아원이 지금은 이제 한 6개, 7개 정도 됐지만 이제 고아원, 그 다음에 입양홍보회 그 다음에 우리 들꽃그룹홈 그 다음에 신로함에서 우리 안 못 보는 맹인들을 위한 지원센터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의 센터가 구로동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로동 중증장애인센터 그 다음에 두리아나 탈북자 그 다음에 세찬양 후원회 성교자들의 지원센터 또 우리가 또 많은 장학섭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버려져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보면 대충 고아들이나 요새는 과부는 별로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렇죠? 성교에는 과부가 많이 써있는데 고아들이나 거래아이들, 그 다음에 탈북자들, 또 장애인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암호그룹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소화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마음으로는 신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저는 뭐 암호태의 기독교 문화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보면 처음에 신우회를 만드는데 저희는 뭘 처음에 강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잘하는 거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말을 해서 이렇게 좀 선동도 잘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디가 스피치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학교 다닐 때 제가 과대표도 하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그런 스피치를 야, 이제는 그만 너를 위해 쓰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그동안은 나를 위한 스피치가 하나님을 위한 스피치로 바뀌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고2 때 고1 때 기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한번 떨어지고 재수하게 됐었는데 그때 기타를 많이 배우고 대학교 다닐 때는 요들클럽 회장도 맡으면서 목소리는 요들클럽은 아닌데 근데 하여간 뭐 회장은 뭐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장도 지내면서 기타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타하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우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다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기업에도 신우회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근데 뭐 일도 많고 이렇게 따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는 이제 각오를 딱 든다니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반 정도에 한 시간만 하자 해갖고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그러니까 신우회 참석 인원이 참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회사일이라고 하면 다 동원력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신우회라 다 들어오라고 해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한 3명 5명 하면 이제 다른 여직원들이 창문 밖에서 야 우리 회장님 기타 치시네 잘 치나 못 치나 하면서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도 신우회 안 오더라고 그게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보면 근데 어느 날 그 신우회를 인도하는데 어 이제 한 명밖에 없어 3명이 없어졌어 또 곧잘 나오던 친구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됐으면 제가 원래 다 열지지라 흥분을 잘하거든 그래서 분명히 흥분할 텐데 이걸로 흥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뭐 한 명 갖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명한테 야 3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때 격리 상무인데 그분이 지금 회의를 주관하신대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라고 해서 그럼 상무님하고 걔네들 오라 그러라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상무님이 긴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신우회 하는 걸 알았냐 몰랐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벌로 너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열심히 다녀서 지금 신우회 제일 잘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인도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30명이 넘게 이제 우리 신우회 사무실은 30명 이상 못 들어가서 뭐 직원이 천 명이라도 많이는 못 넣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와서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장마다 저기 뭐 포승에 있는데 포승 공장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거기 또 어떻게 신우회가 될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더라고 또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시민 창대하지라 또 거기도 차고 넘치더라고 그래서 지금 또 천안 공장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또 천안도 차고 넘치고 또 서울사무소도 우리가 또 신우회 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우회가 다섯 군데 월, 화, 수, 목, 금 신우회 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찬양을 잘 몰랐었는데 그 신로함 총재가 되면서 가서 그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나 잘 봤더니 말씀은 짧고 찬양이 길더라고 그래서 한 두 시간을 하는데 말씀이 예배가 30분이고 한 시간 반이 찬양이라 그때 찬양팀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찬양을 위주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신우회 예배 보면 4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40분 말씀 전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목사님은 어떤 테마를 갖고 설명해 주시지만 저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해서 목사 예수님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때 제자들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나 이 바리세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꼭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역사 이야기를 해줬더니 애들이 참 재밌어 하더라고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보면 그래서 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면 아 성령께서 개입하시는구나 금방 기억이 안 났는데 금방 기억이 나더라고 신기해 보면 또 평소에 그냥 한 번 듣고 흘렸던 얘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냥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여기 캠프가 많은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신 걸 보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디 가는 곳마다 사람만 모이면 가르치고 전도하실 때 항상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말씀을 직접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에서 기업 운영에서 가장 핵심 가치는 저희 사훈은 믿음, 소망, 사랑 사훈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회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저희는 열심히 땀 흘려 회사를 키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수단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애써서 회사를 최고의 회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회사로 만드는 게 저희 암호그룹의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그 핵심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하나님을 기쁘게인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명을 주셨어요 개명 꼭 지켜야라 너가 내 자녀라면 꼭 지켜낼 개명이 있다 그 개명의 두 가지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찬양과 예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느 가는 곳마다 찬양과 예배를 기본으로 해요 고아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장애인 가든지 찬양과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게 이제 저희 본업이 된 거죠 본업이 그래서 그게 이제 크리스찬 문화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사내에서도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문화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남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어떤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단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 단점들을 다 도와주는 이런 리더십 그 다음에 질문도 있던데 또 아랫사람들은 이 상사를 모실 때 죽게 하더라 그래서 이 섬기회 문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 모금을 하는데 회사는 직원들이 모은 돈에 딱 매칭펀드로 5대5로 지원을 해요 직원들이 천만 원 모으면 회사도 천만 원 내주고 직원들이 백만 원 모으면 회사도 백만 원 내주고 그래서 전에 스찬성에서 우리 중국 직원이 지진 때문에 무너졌을 때 그때 직원들이 1800만 원인가 모았는데 우리가 거기다 매칭펀드에 보내줬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라 너무 큰 돈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받고 또 남으면 주변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라고 하지만 직원들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도움의 풍토들을 항상 오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러면서도 보면 이웃사랑인데 어차피 우리 고객도 이웃이거든요 보면 항상 고객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가서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고객이 가장 감동받는 그런 회사가 되라 그것도 제가 보기엔 크리스찬 기업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회사일만 하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이웃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웃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의 이웃을 기본적으로 이벤트성으로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면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디딤돌 씨앗 통장이라고 디딤돌 씨앗 통장은 뭐냐 하면 이 고아들이 보통 태어나서 18세가 되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들은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술집이나 남자들 같은 건 택배회사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자기 거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3만원만 지원해 주면 정부에서 3만원을 지원해서 한 달에 6만원이 그 아이 통장에 들어가요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이면 72만원이 되고 그게 이제 복리로 늘다 보니까 80만원쯤 되면 10년이 되면 8백만원이 되면서 복리가 좀 돼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2천만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나갈 때 2천만원 줄 수 있는 근데 직원들한테 3만원 내기가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택해서 직원들은 만원만 내라 회사가 2만원 내줄게 했더니 막 이렇게 지원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가 한 450부자, 489부자까지 확보를 했어요 고아원에 이제 우리가 줘서 처음에 임마누레 고아원 갔더니 한 100명 정도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명을 다 지원했더니 아주 가서 원장님이 너무너무 기적이라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고아원에 많은 독지가들이 지원을 좀 해주면 그걸 애들 통장에 그걸 다 넣어서 이 디딤돌 시자통제를 만들어 주려고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거의 없다 싶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채워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고 나중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서 1년에 두 번 내지는 한 번씩 가서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애들과 함께 축구대회도 열고 또 지금처럼 말씀 대답도 하고 또 우리가 선물 다 받아서 선물도 주고 또 저희가 이제 공장에 다섯 군데 있어가지고 다 또 배당이 돼가지고 배당된 팀들은 빠른 팀들은 한 달에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갔다 오고 또 어떤 팀들은 멀면 두 달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섬김의 문화를 이렇게 고아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들꽃마을 같은 경우는 여덟 개 가정인데 저희 인천 남동 팀들이 이제 거기는 멘토가 필요해요 보면 애들한테 부모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를 받은 서른두 명이 지원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애들과 만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꿈에 대해서 또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같이 해주면서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주 이렇게 애들도 밝아지고 또 자기들끼리 카톡 방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러면서 거꾸로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자기만 내면 대충 그냥 넘어져 하더라고 보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의 말씀이 길거리에 부러졌을 때 가는 새가 쪄아먹고 그죠? 또 바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쓰이면 세상의 염려 속에서 못 자라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열배 백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실제로 나가서 그 어려운 일을 섬길 때 사실 한두 번 가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서 막 가족들도 같이 가고 그래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어서 또 같이 가서 보면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또 경험에 따라서는 어떤 친구들은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을 같이 가서 애들한테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은 얼굴 마담밖에 안 하고 다 직원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변경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막상 가서 그런 사랑의 나눔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저는 잘 모르고 자기들 팀을 짜서 자기들이 그런 많은 어떤 이웃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문화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신명보육원 그 최선주 원장님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중간쯤에 나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거기 다른 목사님이 한 분 오셨길래 그분이 오늘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 팻말에 어떤 분이 앉으시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봤더니 어? 내가 많이 보시던 분이라 근데 그분이 사복을 입으셨으면 제가 눈이 조금 나빠서 잘 모를 텐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굉장히 차림이 특이하죠? 저는 옛날에 그 수녀님인 줄 아셨어? 하얀 옷을 이렇게 테레비에 봤을 때는 또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더니 이제 그분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흑살같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 진짜 저는 탤런트 만난 기분이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기시고 또 하얀 옷 입으시고 또 말씀도 좋으시고 해서 야 그분을 테레비에서만 봤는데 여기서 보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그게 만남의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하여간 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보면 오늘 같은 날처럼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암호그룹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 1, 2 캠프의 질문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캠프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의 리더와 크리스찬 리더의 차이점은 뭔가요? 본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돌이켜봤을 때 실패하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나요? 보면 저는 이제 세상의 리더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 그죠? 세상의 리더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을 높이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죠? 세상의 리더라면 이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게 이게 크리스찬 리더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임원들한테는 특별히 저기들이 목표하는 사과가 있는데 이게 사실 옛날 리더들은 그 본 리더가 자기 있는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얘들아 엎드려라 해가지고 집 올라와서 사과를 따가지고 같이 와서 자기가 CEO한테 제가 이거 땄습니다 이런 거는 이 세상의 리더다 근데 하나님의 리더라는 건 리더가 분명히 목표를 먼저 봐야 돼요 그죠? 목표를 갖고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그 직원들 보고 따라고 그래서 그 직원은 손을 잡고 와서 CEO한테 사장님 이 사람이 열매를 땄습니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크리스찬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 리더는 예수님께서 우리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닦였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라 그게 제가 보기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떤 경험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1998년도 그때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만났더니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AT&T에서 자기가 이제 딜렉터로서 일을 해왔는데 자기가 형님의 일을 좀 보증을 잘못 줘서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회사도 관두게 되고 지금 자기가 자녀가 고1, 고3인데 햄버거도 사줄 수 없는 입증이 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한 게 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와서 타이틀도 원래 제가 좀 짠데 부사장 타이틀을 딱 주고 우리 세라믹 파트를 딱 맡겼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점점점점 그 사람들이 보면 출장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회사에 대한 불만을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명, 두 명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팀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주 또 우리 제가 학교 후배도 있었는데 다 이유가 근사예요 보면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또 어떤 친구는 다시 좀 공부를 좀 더하고 싶다 그래서 다 이유를 보면 말릴 수 없는 이유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금 할 때인데 회사가 그 22명 중에서 18명이 나가더라고 그 4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4명도 나간 놈들이 보니까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부가 3개가 있었는데 세라믹 사업부, 자성재료 사업부, 모터 사업부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다 나가버린 상태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가 뭘 투자했었냐면 중계기에 들어가는 유전체 필터가 있어서 그때 세계에서 인류 기업이 에릭슨이었는데 스웨덴에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왔는데 이제 그들 다 나가서 그럼 날에도 어떻게 보면 수습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쪽으로 다시 이제 이메일에 연락을 하고 받지는 않은 이메일 답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원 한 명 데리고 스웨덴에 갔는데 안 만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느낌으로 뭐 사람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겠나 보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좀 이렇게 측은하게 보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나갔는데 어느 날 전시회에 갔더니 아 그놈들이 어디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아리랑 구조조중자금이라고 있어요 2000년 초반인데 거기서 130억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스웨덴에 있는 에릭슨으로부터 5달 다 받아가고 암호태금 망했다 그래서 우린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여기저기 만나면서 우리 암호태금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보면 측은이 여기나를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가 거기 또 등기사가 돼 있고 뭐 다 뭐 주식을 얼마씩 줬는지 다 글루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2000년 초반인데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 직원들도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직원들도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사실 이건 다른 사업부들도 다 망가지니 온때를 보여야 된다고 그 당시에 제 친구가 검찰의 특수산부장 산부검사였는데 그전에는 1부 마약 담당이었다가 얘가 산부로 올라갔어요 산부가 이렇게 기업 비밀을 빼가지고 이렇게 회사 만드는 이런 걸 맡았는데 얘가 텔레비 나와서 마약하던 애가 그걸 하겠다고 그런데 얘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마약하는 사람 같아 무섭게 생겼어야죠 자기가 인터뷰 하더라고 이제 내가 아주 우리를 뽑겠다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데 이 친구 변호사가 어떻게 알게 돼서 나한테 쟤한테 전화 한 통하면 서로 윈윈이다 너도 잘 되고 그 친구도 건수관을 묻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평소에 기도를 조그맣게 안 했는데 괜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마음 아시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 100억 이상 투자한 걸 다 갖고 나갔습니다 오늘 다 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기도하면 전혀 응답을 하거든 그런데 이번에 응답을 주시더라고 너도 큰 죄인인데 누굴 정죄로 하느냐 그래서 평소에 안 주시려면 계속 안 주시지 이때는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급하셨나 보니까 가만 놔두면 바로 이렇게 고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회사 와서 참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면 또 옆에 주변에서 전화 오고 직원들 또 잠따가 다시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주시는 거라 너도 큰 죄인인데 누굴 정죄로 하느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 번 그래요 세 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고 써서 하고 페드로야구 세 번 가서 기도한 것처럼 세 번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포기를 했죠 뭐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도저히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그 당시 이제 네 명 남은 애들이 같은 세라믹인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약간 중계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건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부품인데 반도체가 이제 외부에서 정전기가 들어오면 정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반도체가 불량이 나고 마비가 돼요 그 정전기를 막아주는 우리 회사 타이틀은 칩 바리스타를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한 4, 5년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자 일본의 TDK 뭐 교수자랑 물하다가 센 건데 제가 그걸 많이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삼성에 2001년도에 납품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중계기 중에 했을 텐데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사람도 더 끌어모으고 회사에 있는 모든 재원을 이용해서 취파를 했는데 2001년도 봤더니 애니콜이 나올 텐데 중계기는 이미 다 깔려서 더 이상 오다가 없었고 이제는 핸드폰 시대로 들어온 거라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망했다더라고 오다가 이제 중계기를 안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삼성에 핸드폰에 탑재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교세라고 싸우면서 우리 이겨가지고 그 천만 개가 1억 개가 되고 1억 개가 3억 개가 되고 3억 개가 10억 개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가 코스세가 상장하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나간 그 사람 이름이 우모인데 참 감사해요 그죠? 하면서 정말 큰일일 때 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성지를 부렸더라면 아마 모세처럼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갈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을 보시더라 얘가 과연 내 말에 순종하는가 제가 그때 진짜 큰 사건데 순종함으로써 예상치도 않던 큰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신 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나요? 선하게 사용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사학 캠프는 30대 중반 남자 회식, 술, 담배를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유별떤다는 말을 들으며 분위기를 조성당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조직화함을 유지하며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2000년 초반에 LG그룹에서 하는 신후에도 한 2, 300명 되더라고요 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 지고 오니 이런 어려움이라 내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 너무 추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남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밟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그렇죠? 맨날 가면 술 먹어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춤추러 다녀야 되고 이런 문화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성향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랑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저라면 그런데 안 가요 보면 왜냐하면 이 마귀와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사람을 바라보고 산대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정도는 그냥 섞일 수 있을 만큼 대담한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또 혹시 왕따 당하지 않나 이런 소심한 마음을 갖고 가게 되면 휜지에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제가 보기엔 이것만 빼면 퍼펙트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일도 참 잘해야 되고 그렇죠? 또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직원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다 다니게 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주위에 술 먹는 친구는 떠나가게 되고 의로운 친구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 그런 데에 너무 그런 사람들 앞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에서는 제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왕인데 그렇죠? 거꾸로 거기서는 거꾸로 거꾸로 술 먹고 우리 술 못 먹어요 아무튼 여기 와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서 그런 일을 겪었냐면 코스닥에 들어갔는데 2003년도에 가서 이제 2004년도 됐더니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사로 이렇게 등록시켜줘가지고 저는 이제 어리버리해서 누가 할인들을 참 잘해요 보면 성격이 그래서 이제 가서 나오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만에 나와서 골프를 치고 이제 나름은 코스닥 토론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술 먹는 거더라고 골프 치는 그래도 저는 뭐 꾸준하게 가서 술은 안 먹지만 골프 치고 나서 그런데 그 당시 제 선배 있는 부회장, 사장, 회장 되신 분들이 적어도 10살 쭉 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또 선배들을 또 잘 모시니까 가서 죽은 듯이 잘 다녔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새 그 다음에는 부회장이 되라고 하고 이제 부회장이 되면서 이제 조금 제 위치가 높아졌는데 어느 날 이제 골프 치는 날인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싱글이라고 그렇죠? 싱글은 이제 70대 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정말 골프를 잘 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제가 깍두기를 낀 게 된 거예요 깍두기로 그래서 제 스코어는 보기 플레이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분들의 끼다 보니까 한 2m 이상 떨어져도 오케이 해주더라고 오케이 뭔지 아세요? 들어간 걸로 간주해 주는 거지 그럼 2m면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처만 가면 이제 오케이 간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성적이 무지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승을 하게 됐어 우승을 그런데 저한테 우승하면 폭탄주 세 잔을 먹으래 어 그건 뭐 제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히 버텼더니 설마 이 사람이 돈을 내냐고 하고 그러면 한 잔당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만 원을 냈어요 그냥 난 술 안 먹는다고 뭐 어차피 제가 부회장인데 뭐 짤려면 잘라보라고 제가 부회장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안 먹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된 거잖아 저 김 회장은 안 먹는 사람이구나 저는 어디 가면 좀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중쩍이면 먹기도 하고 때 어떨 땐 또 먹고 욕 먹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예 안 먹으려면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먹는 사람 얘기를 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꼬랭주 세 병도 먹었다 진짜 먹었어요 요들클럽 회장할 때는 근데 아주 딱 끊었어요 2배도 안 돼요 보면 딱 끊었던 이제 모든 사람이 알죠 김 회장은 술 안 먹는 사람 근데 어느새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저는 이제 뭐 회사도 바쁘고 해서 회장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임 회장님하고 우리 상금부 회장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 요번에 쭉 돌렸더니 김병규 회장님을 다 회장으로 추천이 됐대 아 그래서 아 저거 이거 못한다고 이거 제가 할 수 없죠 세 번을 찾아오죠 삼고초력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회장이 됐죠 그래서 회장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애겠어요? 술부터 없애요 술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프 치고 나면 술 먹는구나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먹은 사람들은 혼자 개별적으로 먹어라 그럼 왜 그 강제로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다 반뒀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코스닥에 있는 대표 기업들 컴바루에서 셀트리온 뭐 어디 와가지고 그 전에는 한 15명도 없었는데 40명으로 늘어버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술을 우선 안 먹고 또 코스닥 우리 끝나고 나면 삼성경제연구소 와가지고 충분히 경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CEO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술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술을 먹지만 사실 어울리려고 먹는 것이 개인으로는 고통스러운 거라 여러분은 술을 뭐 먹고 폭탄주까지 먹고 그 다음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임엔 전혀 술이 없으니까 근데 술 먹고 싶은 사람은 괜히 먹으라 그랬더니 잘 안 먹더라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아예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이적이 일어난 게 우리가 이제 그 언챙이들이 있어요 보면 언챙이 그래서 이제 자손 골프데이를 열었는데 이 언챙이들에 대해서 국내 언챙이들 좀 경우에 따라 해외 언챙이들 수술해주는 도네이션 프로골프가 있는데 도네이션 골프데이 있는데 제가 이제 회장에 대해서 한 두 달 만에 열리는 거라 저는 어리버리한데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또 들어오고 5시 만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청주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용도 모르고 왜 그러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면 이 40팀이라 160명이 와서 KBS 탈렌트도 오고 또 여자 LPGA도 오고 우리 CEO도 와서 같이 도네이션 골프인데 근데 저는 이제 내용도 모르고 야 골프의 예의는 헤어지더라도 골프장에 가서 헤어지는 거니 가서 강의하라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청주까지 내려갔는데 신기하게도 골프장은 3킬로미터 전수부터 비가 안 와 그냥 그거 동그랗게 고기만 안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푸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천사들한테 정말 죄수한 게 많아요 보면 제가 행사할 때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우리 코스닥 CEO들은 우리 김 회장이 하는 행사는 비가 와도 가는 거야 아주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저에 대한 행위지만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신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땡돌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찍 집에 가고 또 어려운 일이라면 뒤로 피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맨날 주여주여 찾고 아주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안 믿는 사람한테 주의하기라 아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술 먹는 것만 빼고는 다른 일이 진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도 좀 교회 다녀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알겠죠 여러분들? 6번은 이제 신앙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신앙이 없는 직원도 있을 텐데 신앙이 없는 직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회장님만의 지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뽑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만나면 주인을 내 나에서 예수님을 바꾸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절대적으로는 뭐 모태신앙이다 난 교회 15년 다녔다 이런 사람을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 이제 보면 양과 염소 아시죠? 염소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염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양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렇죠? 내 교회에 가서 나 같은 죄인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셨으니 이 감격과 감동으로 교회에 가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어느 곳에든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는 거지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에는 줘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주인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 갑과 의리인데 이 신입사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갑과 의리 아니다 난 너가 꼭 들어오고 싶은데 너 삼성에서 합격 통제하고 사원이야 삼성 가냐? 그럼 다 삼성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서로 선택권이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여러분은 을 아니지 않냐고 다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 뽑는다고 하면서 사원은 믿음 소망 사랑이고 또 여기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준비된 사람 혹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준비돼서 다시 신청하면 내가 뽑아준다고 우리가 서로 좋아서 와서 이 귀엽은 동지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죠? 서로가 뜻이 다르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나와의 약속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거부는 저의 거부는 한 번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안 믿었다고 제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혹시나 뭐 그런 좀 상당히 무슨 종교 집단같이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전하는데 그가 안 들어오면 뭐 어떻게 그냥 그 집 앞에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고 와라 증거가 되리라 우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더 이상 강제를 못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아원 갈 때 또 이웃사랑 할 때 같이 가자고 건면하면 가보면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웃사랑 할 때 내 마음의 영혼 내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 기뻐한다고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 할 때 참석을 통해서 자꾸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돌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간 이상한 질문을 주셔도 다 답은 다 해요 이것도 제 이상한 질문인데 회장님이 11조 계산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11조가 계산 담당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또 그런데 록펠로처럼요 록펠로 유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신조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신조는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요 정지평에 내고 그래서 국세청장 뭐 거기 뭐 국무총리상 많이 있는데 제일 좋은 상이 국세청장상 상인데 저희가 국세청장상을 받았어요 보면 이런 건 잘하는 편이고 옛날 록펠로 시대 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록펠로는 이제 철도하고 운영해서 이제 그 석유왕 그래서 석유를 날라갖고 돈을 벌다 보니까 시굿대가 없이 돈을 벌었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계속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만 43명인가 있다고 그래요 록펠로는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죠? 다 이렇게 법인에서 세금을 다 내고 여러분들 그렇죠? 다 정산하기 때문에 격리 회계팀은 많아요 우리도 뭐 43명 이상 되게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실적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이 법인이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받는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CEO들은 뭐 뭐 주식 거지 라는 말도 있어요 주식은 많은데 현금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편인데 사실은 뭐 11조라는 부분은 이제 뭐 옛날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맥디세대에게 드렸던 그 하나님께 이 내가 드리는 11조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처음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내야지 습관이 되더라고 100만원 받을 때 10만원 내긴 좋은데 그렇죠? 천만원 낼 때 100만원 내긴 좀 어렵고 1억 받을 때 천만원 내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월급이 적으실 때부터 습관하기 바라고 또 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내 것 띄워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복이 안 와요 여러분들 원래 11조의 의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따 나오겠지만 11조가 꼭 곱하기 0.1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저는 뭐 좀 뭐 좀 틀릴지 몰라도 마음으로 드리다 보면 어느새 11조 훨씬 넘어갈 때가 많아요 보면 뭐 또 교회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이웃이 많아지거든요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좀 10분의 1 계산을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꼭 계산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또 그러고선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암호 그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고 또 제가 또 갖고 갈 수 있네요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또 자식들이 갖고 가도 자식이 부담만 되지 그 이세들이 고통스럽더라고 여러분 이재용 보셨죠?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이세들이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건데 이제 없는 사람들 뭐 요새 흑수절에 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겠지만 여러분들 이재용 감옥서 가는 거고 기뻐하면서도 부럽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있을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죠? 함께 쓸 수 있느냐 이게 내 거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히는 거지 여기 갖고 있는 게 뭐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번 보면 요건 제가 오해하신 분이 쓴 것 같은데 아무튼 회사 또한 신입사원을 모집할 텐데 그러니까 신입사원 모집할 때 면접 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지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터넷 보고 가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교회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그거는 물어보는데 보통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는 한 반반 뽑아서 교회 다닌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뽑아서 이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 더 기뻐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뽑는 사람이라면 물어봤겠지만 단지 제가 이제 그날 한 30분 이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하고 쭉 설명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꼭 여기 들어오려면 주인을 바꾸고 들어와야 된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꾸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 모세에게 11졸 10개명을 주실 때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연루하신 부모님이 1번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 암호텍 들어가서 뭐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거기가 무슨 뭐 그렇게 표현될 만큼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또 자기 아내를 과거에는 내 식으로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임을 알고 아내를 정말 기쁘게 해서 아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또 우리 남편 아내들도 정말 남편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정말 인생에서 성공한 거 하나 잡으려면 당신을 선택한 거 이런 마음을 갈 만큼 또 부부관계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부부관계가 맨날 쌈박질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죠 또 교회 일을 하느라고 집에서는 어머니들 라면 끓여 드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우리 주인 바꾼 사람의 특별한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가정적으로 우선 이 섬기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와서도 그런 섬기는 모습이 항상 우리가 항상 세상에 뿌려질 때 아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된 모습이라고 읽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질문지를 돌린 적도 없고 고기는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캠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상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기에 제한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쳐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해체 간다기보다는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 맞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천안 포숭, 김포, 인천 다녀서 저녁 약속은 누구도 하고도 못 잡아요 보면 제가 뭐 7시에 약속하면 천안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항상 조찬을 하죠 조찬 7시에 만나서 9시까지 그래서 그런 조찬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항상 그래서 그것도 제 입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 저 김 회장 되게 교만하네 그렇죠 자기는 잘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는 하여간 간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에 대해서 또 제가 이런 것도 하나의 간증인데 저는 이제 박현주 회장이 이제 미래에서 CEO들 한 15분 모여가지고 이제 술자리를 돌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데 가보게 되면 저는 싫어하지만 또 꼭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음단패설들을 요새 인터넷 보니까 나와있어서 핸드폰 보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뭐 재미난 음단패설들 좀 하고 좀 끝났더니 이제 박현주 회장이 그 사람이 15, 20개를 딱 이제 맥주 500cc 놓고 그 위에다가 양주 조그만 잔에 놓고 휴지를 놓고 양주를 놔서 탁 치게 되면 딱딱딱딱 넘어져서 스무 개가 쫙 한 번에 넘어가더라고 야 제 생각에서 처음 봤어 확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래갖고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야 이거 하라고 이제 바트머 그 안에 있죠 뭐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최 누구라고 그분이 나한테 아 회장님 딱 한 점만 하시라고 나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 판이 좀 깨졌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박현주 회장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보면 아 제가 회장님이 못 하신지 몰랐다고 포도주로 바꾸자고 예의 깊게 해서 포도주로 돌아왔는데 제가 끝났더니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악수청하더라고 사실은 제가 장로입니다 아니 그 사이에 반이 넘게 교회 다니신 분이었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바울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조금 더 담대해 줬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그렇죠 처음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많이 당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의 길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벌써 이제 7캠프 아 하나 있구나 10번인데 보면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상사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다 애플이다 거래하다 보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게 되면 아마 그 팀별로 새벽 예배를 오든지 저녁 예배를 가든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일요일도 일하는 사람은 평일에 하루 쉬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 자기가 지혜롭게 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자람이 우선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이 우선돼서 거기에 절절매지 말라 그런 것들이 보통 옛날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따진 게 정결예법 또 안식일법 그런 걸로 우리 꽉꽉 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지 여러분 꼭 행동만 이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은 중요한 거지만 그 행동보다 우선되는 건 여러분 마음이다 7캠프 40대 이상 이제 연세되신 분들부터 나와서 40대 이상 고아원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고아원처럼 상처받고 버리받은 아이들을 위해 교육적으로 한마디 코칭해 준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원이나 어디 갈 때 그냥 그들을 특별 대우 하진 않아요 보면 그게 내가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평소에 하듯이 늘 하듯이 가면 뭐 하겠습니까 찬양 예배 드리고죠 두 번째 오늘 이런 얘기대로 얘네들이 이야기를 제가 답을 해주고 또 걔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애들님 요새 다 물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선물 써내라고 사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 했을 때 저는 성경이라고 하면 또 어떤 애는 편지 보낼 때 저도 이제 성경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 애들도 나오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명만 나와도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10아트 여기는 연예인 예술 계열 사원을 뽑으실 때 실력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실력은 좀 부족한데 신앙이 있는 사람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불가피하게 뽑으셔야 한다면 회장님은 어느 사람을 뽑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실력은 좀 부족한데 그 좀이 좀 문제예요 좀 그죠 조금 부족하면 당연히 뽑지요 여러분들 그죠 조금 부족하면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 뽑겠죠 그죠 근데 많이 부족하면 못 뽑지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사원을 뽑을 때 이렇게 10명씩 긴투배 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뭐 꼭 교회 다닌다 안 다니다 보다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태도를 제일 많이 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그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게 이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는 죽을 수적인 죄인으로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한복음 주제가 왜 예수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도 본 자기 스스로도 하실 일이 많았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 그게 바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요해서 깨끗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그죠 저는 크게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바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만우회수가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여기며 열정을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열정 그죠 모래 물탄도 술에 물탄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닭이 없거든 여러분이죠 그래서 그런 자질이 있나 없나를 자세히 봐요 보면 꼭 무슨 이 사람이 교인이다 아니다 그거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 좀 가리고 나중에 교인들도 뽑고 교인 아닌 사람도 뽑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통찰력이 세서 다 보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뽑다 보면 그런 사람들 수가 좀 많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됐죠 겸손 순종 열정 그죠 두 문제에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두 질문이 어려운데 13번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개인 산업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족하다 보니 투자 대출 등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예민한 게 11조 생활입니다 아직 대출 받은 것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때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회 선배님으로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기업가로서 11조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10만 원이다 10만 원 하시고 5만 원이다 5만 원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늘 옆에 서운 기도를 하면 돼요 열심히 제가 기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자기께 될 수고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짜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렇죠? 과부의 헌금과 그렇죠 여러분들? 또 우리 서기관의 헌금과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느냐지 너무 액수해 하지 말고 어떨 땐 또 11조 원 내시기도 하고 뭐 평범한 세례리맨들은 11조 원 내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다 드릴 텐데요 뭐 그렇죠? 지금 막 어려워서 10만 원밖에 못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왜 99만 원 안 갖고 왔느냐 안 물어보시거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조금씩 자꾸 내 버릇하는 거 중요한 건 고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버릇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조금씩 일해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처음에 내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절대 하여간 조금씩 내시라 여러분들 그렇죠? 내면서 기도하면 내시고 그렇죠?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렇죠? 조금씩 여러분들이 액수 내려가서 나중에는 다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14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직장 이직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종도 받고 연봉도 괜찮은데 직장이 지금 다니는 교회와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혼자서 큐티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는 횟수가 적다 보니 버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교회 출석이 좀 더 용이한 직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의 결정이 바른 것인지 운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의 결정에 저는 더 분명한 확신이 섰는데 가족과 직장 동료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여기 올라왔으니까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직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 교회 근처에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합격한다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섣불리 요새 직장 구하기 어렵거든요 거기를 관뒀는데 그냥 교회에 갔는데 직장이 안 구해진다 그럼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이스 교회 근처에 지금 직장보다 훨씬 훌륭한 데에 합격이 된다면 거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초이스는 지금 멋이니까 보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저라면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새벽 예배를 매일 다닐 것 같아요 가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목상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성령께서는 어느 기회나 같이 계시거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토요일날도 놀고 일요일도 노니까 또 경험했던 수요 예배도 올 수가 있고 그렇죠? 충분히 제가 보기엔 아침마다 제가 선배로서 진앙생활에서 딱 하나를 찝으려면 뭐가 좋으냐면 전 새벽 예배 같아요 저를 들어서는 새벽 예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업하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집에 12시에 들어가도 거의 1시에 자서 5시에 딱 깨면 교회를 갔다 오면 훨씬 더 힘이 나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진짜 다 예수님께 토해내고 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 가벼워지더라고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분들이 진짜 2시간 금방 가더라고 처음에 할 때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려면 매일 하다 보면 할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할 게 많다고 여러분들 그렇죠? 또 우리가 큐티도 말씀으로써 성경에 주신 말씀들을 내 곳으로 만들어서 마음판에 박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마음판에 박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기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느님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주신 말씀들이라고 하면 그걸 적어서 여러분 그걸 외워야 돼요 외워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30분씩 여러분 마음의 묵상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박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평일 날은 아침마다 새벽 예배 가서 7시 20분까지 기도하고 올라오죠 또 회사 가서는 2시간 정도 찬양 예배 말씀 전화가 오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들 만나고 오고 근데 일요일 날은 아침 새벽 예배도 없고 그냥 일요일 예배만 보고 가족끼리의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일요일 날 제일 영적으로 빈곤하더라고 진짜로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여러분 삶에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아주 확신해요 제가 제 경험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경우에 쓰고 또 우리가 보면 나 자신의 영적 상태만 자꾸 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이후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정말 네가 그때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나를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이웃사랑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웃사랑이 이웃사랑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여러분 주여주여할 때 임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항상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본이 되셨거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웃사랑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그죠 그 사랑을 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이웃사랑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 그 이웃이 먼데 이웃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부터 우선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나가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버리라 그죠 그 너희에게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리라 저는 협박을 좀 많이 해보면 우리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내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죠 그녀의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직분 많이 얻고 너희들 11조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했다고 바리새인들 잡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